대한민국의 성포도 누가 죄인인가? 누가 죄인인가? 조선이 조진과 광산과 살림을 배아 쓴 죄 제 이름 핵원 화폐를 강제로 사용해 한 죄 고고를 빛게로 대하니 군대를 강제 무장해제시킨 죄 유과서를 배아 사굴 태우고 교육을 방해 한 죄 누가 죄인인가? 누가 죄인인가? 한국인들이 외교권을 계약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하니 사법권을 동부여 시간대로 장악 규립할 때 정권을 동력으로 장단하고 대하니 동민들 다 회할 때 누가 죄인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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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대국이 일본인이 고구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으로 나갈 때 현재 대한대국이 대변고사각각처럼 전황을 속이고 바그로는 세계사람들을 모두 소비재 동량들의 명포를 절저기 파괴 당장인도 노을 때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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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왕 越고 나 arem version 후 감사합니다.